섬의의 주리소설 죽일 생각은 없었어 책 낭독해드리기 전에 잠깐만 깨어둡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파괴자들의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 소설집인데요 대한민국의 미스 마플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를 쓰는 여성 작가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다 아는 쟁쟁한 작가들 다섯 명이 모여서 각각 단편을 하나씩 실은 그런 작품인데요 저는 송시우 작가 작품 여러분한테 여러 번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잔 줄 몰랐어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서미애, 송시우, 정혜연, 홍선주, 이은영 이 다섯 명의 작가들이 쓴 단편 만나보시게 될 것 같네요 먼저 서미애 작가의 작품입니다 미스 마플 추리 소설 파괴자들의 밤중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몇 년을 청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보냈다 방학 때만 갔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몇 년을 할머니랑 함께 시골집에서 살았다 맞벌이로 바쁘게 살던 엄마 아빠에게 나는 짐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함께 살 형편이 아니었다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다 몇 년 뒤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지만 나는 이미 부모에 대한 기대도 애정도 없었다 당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지만 나는 언제든 상황이 안 좋으면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로 가족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하고 서로 보듬고 기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 집에 살게 된 뒤 나의 냉랭한 태도를 느낀 엄마는 몇 번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나를 달랬다 그럴수록 나는 화가 났다 다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는 또 짐작처럼 어딘가로 던져질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 할머니도 없다면 날 어디에 버리려나? 본질적으로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냉담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곧 날 어른은 일을 그만두었다 어린애 투정이라고 생각했겠지 몇 번 다정한 말로 다독였으니 됐다고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니까 엄마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자 할머니랑 살았던 때가 나빴던 건 아니다 오히려 썩 재밌게 지낸 편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할머니를 찾아 집 뒤 텃밭이나 산 밑에 있는 밭으로 내달렸다 아플 때를 빼고 할머니는 집에 있는 법이 없었다 덕분에 나는 할머니가 갈만한 곳을 찾아 온 동네를 뛰어다녔고 곧 할머니의 행동반경을 다 파악했다 집 뒤 텃밭이나 산 밑에 밭 이웃집 할머니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들판에서 찾기 힘들 때는 마을회관으로 달려가면 됐다 그 중 할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산밑에 있는 밭이었다 할머니는 거기 감자나 고추 호박, 오이, 옥수수 같은 걸 심었다 여기에서 자란 농산물은 매 끼니 우리의 양식이 됐고 남은 수확물은 동네 이장에게 부탁해 장에 내다 팔았다 계절마다 어떻게 싹이 나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커가는지 지켜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관심을 끈 건 산에서 자라는 풀들이었다 밭일을 마친 할머니는 날 데리고 산에 올랐다 마을 한쪽에 있어서인지 이 산길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덕분에 한적하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계절마다 많은 걸 캐고 주었다 봄에는 두루비나 잎이 막 올라오는 연한 나물 고사리를 따서 삶아 먹거나 말렸다 여름에는 산딸기랑 머루, 달에 개복숭아 같은 걸 따먹고 가을에는 도토리랑 밤을 주었다 버섯 같은 건 언제나 있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만 쓱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눈에 띄는 모양이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세상에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 하구나 방금 내가 지나쳐온 곳인데 할머니는 또 뭔가를 발견한다 고개를 돌려보면 할머니가 나무 허리에서 뭔가를 떼내고 있었다 뭐야 할머니? 영지버섯이란다 할머니 말대로 영지버섯은 어른 손바닥만 했다 짙은 갈색에 딱딱한 나무 껍질 같은 감촉이었다 이렇게 딱딱한 걸 먹는다고? 버섯은 다 부드러운 줄 알았던 난 할머니 손에 들린 영지버섯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려 보았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잘 말려서 작게 잘라가지고 차를 끓여서 먹는 거지 마루에 널어둔 거 못 봤어 나는 그제야 툇마루 한 편에 널어말리던 것들을 떠올렸다 산에서 캔 치기나 둥글레 뿌리, 고사리, 이름도 모르는 나물이 신문지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도대체 저런 걸 왜 주어오나 싶었지만 할머니는 그걸로 반찬도 해주고 차도 끓여주었다 밭에서 나는 것과는 또 달랐다 봄에 막 도단한 연한 두릅을 데쳐먹었고 고사리, 취나물의 맛도 그때 알았다 둥글레를 넣고 끓인 차는 특히 좋아했다 나는 할머니 손에 들린 영지버섯을 건네받아 바구니에 담았다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건 내 몫이니까 할머니가 산에서 따는 나물이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건네주는 것들을 늘 조금씩 떼어 맛을 보았다 하지만 어떤 나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할머니가 직접 챙기기도 했다 그건 뭔데? 이거는 노 젓가락 나물이라는 거야 잘 못 먹으면 죽어 의아했다 나물인데 왜 죽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할머니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버섯에도 독버섯이 있지? 그것처럼 나물도 먹으면 죽는 동나물이 있어 그런데 왜 집에 가져가? 다 또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할머니는 독이 든 버섯이나 독성이 강한 나물은 따로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잘 싸서 일하는 바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먹으면 죽는다면서 저렇게 손으로 만지고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은 걸까 불안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 금세 걸음을 옮겼다 산에서 내려오면 할머니는 나에게 바구니에 든 것을 마루에 내려놓으라고 이르고 집 뒤 보일러실에 붙어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일바지 주머니에 넣어 챙겨온 것들을 꺼내 그곳에 따로 보관했다 잎사귀는 말리고 뿌리는 손질해뒀다가 술을 담갔다 나는 어느새 쪼르르 달려가 창고 문에 매달려 할머니가 나물이나 뿌리를 손질하고 선반에 올려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만져보겠냐고 물어도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었다 죽는 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독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진 않았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에 매달려 있던 것도 그래서였다 그래도 호기심은 있었다 할머니 먹지도 못하는데 왜 술을 담가요 먹기에 따라서 약도 되고 독도 되니까 벌침 알지 그것도 잘못 질리면 상처가 붓고 막 아프잖니 하지만 또 아픈 곳에 이 벌침을 놓으면 병이 싹 낫기도 하거든 약이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독초를 따로 보관하는 건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산에서 따온 나물이나 뿌리만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진짜 아끼는 독은 따로 있었다 집 뒤 텃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비닐하우스가 있었다 비닐하우스 옆에는 협죽도라는 이름의 붉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천사의 나팔, 디기탈리스, 란타나 꽃 같은 꽃과 화분들이 있었다 란타나 꽃은 꽃 색깔이 일곱 번이나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볼 때마다 색을 바꿨다 할머니는 꽃이 이뻐서 키운다고 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식물도감을 찾아본 뒤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할머니 비닐하우스에 있는 꽃과 화분들은 한결같이 독초였다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만이 아니었다 밖에서 자라고 있는 협죽도도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나무였다 나는 학교에서 빌려온 식물도감 책을 할머니한테 읽어주었다 란타나 국명 란타나 카마라 원산지는 미국 남동부 열대 지역으로 전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꽃은 연중 피고 지며 전체적인 지름은 3에서 4cm 정도이고 색깔은 다양하다 잎은 마주나며 털이 있고 잎과 줄기에 독성이 있기에 주의를 요하며 열매는 녹색이나 청동색인데 역시 독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너무 긴 내용은 대충 건너뛰고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읽었다 디기탈리스나 천사의 나팔 협죽도에 대해서도 읽어주었다 협죽도 쌍떡잎 식물 속 용단목 협죽도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자생한다 장미나 복숭아 꽃을 닮은 꽃이 피고 가로수로 심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독성 때문에 철거되었다 화분에 심어 실내 관상수로 두기도 하지만 원래 안드리는 강한 강심 작용을 해서 다량 섭취할 경우 대상자는 심장이 수축된 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다 꽃말은 위험 방심은 금물 난 할머니한테 읽어주기 위해 접어뒀던 부분을 다 읽고 난 뒤 현장 검증에서 결정적 증거라도 잡은 듯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꽃말이 위험 방심은 금물이라니 학교에서 읽을 때도 그랬지만 할머니 앞에서 다시 읽어내려가면서 또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협죽도에 붉은 꽃을 손으로 건드렸다 응 그랬지 독성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협죽도를 심은 거란다 응? 독성이 있어서 심었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위험물은 해골 표시를 해서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불태워 없애거나 묻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할머니는 나의 의아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답을 해주었다 독성이 있어서 방충 효과가 있어 벌레들이 무서워서 이 근처에는 오질 않지 너 독버섯이 왜 화려한 색인 줄 알아? 나 건드리지 마시오 하는 뜻이야 눈에 띄어서 조심할 수 있게 더 경고를 해주는 거지 자, 저 나무며 꽃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품었을 뿐이란다 누구나 다 세상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지 그래도 독이 있는데 무섭지 않아요? 독성이 있다는 걸 알면 조심하면 되지 여전히 왜 그렇게 많은 독초를 키우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난 그게 할머니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였다 1장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시간에 밀릴 이유가 없다니까 다시 들려온 택시기세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설빛 잠이 들었나 보다 주인은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창밖을 살피며 여기가 어딘지 가늠하려 했으나 늦은 밤 비가 쏟아지는 도로는 온통 불게 번쩍이는 자동차의 후미등으로 가득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도로의 정체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 막 능곡을 지나 장항을 향해 가고 있다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1분 전 합정동에서 택시를 탄 지 30분이 지나 있었다 평소라면 일산 집에 이미 도착했을 시각이다 지금 도로 사정으로는 한참 더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오후 내내 이어진 PT 일정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 택시를 탔다 강변동로를 탄 택시는 행주대교 앞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다들 속도를 줄여서 그런가 생각했다 때가 되면 도착하겠지 하며 잠시 졸았는데 그 사이 자동차는 거북이보다도 느리게 움직였다 앞으로도 한참을 이 좁은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를 탈걸 버스라고 막힌 도로를 뚫고 갈 방법이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버스 운전 기사는 승객에게 말을 걸진 않는다 택시 기사는 주위가 뒷좌석에 타자마자 말을 걸었었다 운동하고 오는 길인가 봐요 오늘도 짐이라는 글자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남녀의 실루엣이 새겨진 가방을 봤는지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힐끗거렸다 그때부터 식도에 가시가 걸린 듯 불편했다 아 말 많은 인간 딱 질색인데 목적지를 얘기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는데도 기사는 예상대로 계속 말을 걸었다 그... 그... 너무 꽉 끼어서 안 불편해요? 뭔 얘긴가 싶었다 뭐가 꽉 끼었다는 거지? 나는 처음에는 그 스타킹만 입은 줄 알았다니까요 레깅스를 입은 게 문제였군 주위는 그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짜증이 밀려왔다 말만 많은 게 아니라 오지랖도 넓은 기사였다 쓸데없는 말을 앞으로 얼마나 해댈지 한눈에 그려진다 아니 그 레깅스? 아 그게 스타킹이랑 뭐가 달라? 아 요즘 그것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아 뭐 손님한테 하는 얘기란 아닙니다 레깅스를 입은 승객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당신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라니 주인은 그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다 택시기사들은 남자 승객에겐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대체 왜 여자 승객만 타면 말을 걸까? 가짜는 정치 비평과 라떼는 어쩌고 하는 꼰대질 무리하게 던지는 사적인 질문에 피곤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뉴스를 보니 어느 미용실은 대화를 원치 않는 손님을 위해 침묵 모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던데 택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같이 피곤한 날은 더 절실하다 요즘 등산 가보면 아주 가관이야 가관 레깅스 입은 아줌마들이 그냥 바글바글 몸매나 좋으면 또 내가 말을 안 해 그건 테러지 테러 눈 버린다니까 테러는 너다 주희는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주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가죠 길끝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는 택시기사의 얼굴이 보였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빤히 쳐다보는 그의 눈길이 느껴졌다 주희는 일부러 고개를 빼고 계기판 위에 부착된 택시 운전 자격증을 확인했다 주희의 눈길을 느꼈는지 기사는 결국 시선을 거두고 입을 다물었다 이제 좀 조용히 가나 싶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기사가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걸 못 견디는 성격인 모양이다 말을 거는 것보다는 라디오가 낫다 싶어 내버려 두었다 검찰은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헤어지지 않은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서 이와 같이 뉴스를 듣던 택시기사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입을 열었다 혼잣말이라고 하는 모양이지만 주희에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다 어이구 미친새끼 헤어지자면 그냥 헤어지지 왜 자기 인생까지 망쳐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그 인생도 끝났네 끝났어 으응 아 요즘 뉴스 듣기가 겁난다니까 왜 미친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에이 진짜 미친놈만 많을까 미친년도 많지 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럴 줄 알았다 주희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택시기사는 다시 말을 걸었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오싹한 얘기인가 아무튼 택시를 몰다 보면 별 손님이 다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는데 여자가 뒷좌석도 아니고 조수석에 타는 거라 목적지도 말을 안 하고 일단 어디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길래 자유로운 쪽으로 향했죠 가끔 그런 손님이 있어요 뭐 답답한 일이 있나보다 그랬지 근데 자꾸 내 얼굴을 이렇게 들끓 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쓱 만지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확 느낌이 오더라고 대놓고 택시기사한테 그런 수작 부리는 여자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목적지나 말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차문을 확 여는 거야 아이고 진짜 자유로해서 뭐 하는 짓인지 그거 막느라고 그냥 사고 날 뻔 주인은 더 듣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척했다 어 늦었지 차가 밀리네 모르겠어 이따가 도착하면 전화할게 응 혼자 신나서 떠들던 기사도 주이의 통화 소리에 입을 닫았다 주인은 잠시 더 휴대폰 문자를 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을 닫고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주인은 다시 택시기사의 수다가 이어질까 싶어 눈을 감았다 그렇게 자는 척을 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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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크게 났네 사고 현장이 보이자 택시기사는 고개를 빼고 전방을 주시했다 바로 앞에 사고로 부서진 몇 대의 자동차가 보였다 차체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진 자동차도 있었고 한쪽에는 전복된 차도 보였다 가벼운 추돌 사고가 아닌 모양이었다 경찰차와 견인차,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현장을 수습 중이었다 북새통을 지나는 자동차들은 한 개의 차로만 간신히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니 차가 막히지 사고 현장을 지나던 기사는 창문까지 열어 고개를 빼고 이리저리 주위를 살폈다 빗소리와 함께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 덕에 잠 깨우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인은 뒷좌석의 창문도 열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닫혔다 주인은 기사를 쳐다보았다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시 속이 답답해졌다 시트 젖어요 주인은 가만히 기사를 쏘아보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로 위에는 깨진 유리창과 불빛들, 빗줄기까지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구겨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축 늘어진 사람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머리는 붉은 피로 젖어 있었다 주인은 들것에 실리는 운전자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몸이 축 늘어진 걸 보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았다 이미 죽음이 가까워 보였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을까 아마도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죽는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오늘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인은 택시기사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걸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어요? 택시기사는 주인의 질문이 당혹스러운지 슬쩍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았다 갑자기 무슨 아 그러네요 저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는 몰랐겠네 가만히 있자 오늘이 마지막이라 갑자기 물으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 생각 없이 살면 이렇게 된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며 살아간다 그저 내일 아니 더 많은 시간이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다고 믿으며 어영부영 살아가는 거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뭘 하고 싶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다니 떠들기 좋아하는 것 같아 말할 기회를 줬더니 이런 질문에는 말문이 막히는 모양이다 택시 안이 조용해졌다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꽉 막힌 구간을 지나온 자동차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속력을 내며 경쟁하듯 달려나갔다 택시 옆으로 빠르게 자동차들이 지나갔다 택시도 지지 않고 속력을 높였다 그러자 누군가 옆에서 경적을 울렸다 그때 기사의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왔다 아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기사는 차선을 바꾸며 스치듯 앞서간 흰색 자동차의 뒤를 쫓더니 상향등을 쏘아댔다 주인은 인상을 찡그리며 기사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다시 불쾌감이 밀려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 인간 야 방금 사고 난 거 못 봤냐 속도 좀 줄이시죠 저런 건 가만두면 안 된다니까요 저런 놈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요 서로 저잘나서 먼저 가겠다고 머리 뒤밀고 아주 다른 사람 생각은 일도 안 해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길 비켜 이런 식이야 그렇게 말하는 택시기사 역시 자신의 진로가 침범당하자 손님을 태우고 가면서도 위험하게 차를 몰고 있다 하 그러게 가만두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 주인은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많이 쳐다보며 한 시간 전에 일을 떠올렸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2장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헬스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회원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인사를 하며 헬스클럽을 나가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음악부터 껐다 하루 종일 음악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니 음악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운동화 끄는 소리 실내를 떠도는 땀 냄새 제멋대로 놓고 간 운동기구들 모든 게 주인의 신경을 건드렸다 사소한 자극에도 촉각이 곤두섰다 주인은 음악을 끄고 조명을 최소한으로 한 뒤 러닝머신 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예민한 날에는 땀을 쫙 빼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줘야 한다 몇 분 동안 예열을 한 뒤 속도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음악이 꺼진 실내에서 주인은 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날카롭던 신경들이 차츰 가라앉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피곤하다 오늘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무겁고 신경이 날카로운 날은 더하다 그래도 여기는 나은 편이다 회원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회원들이 이따금 운동기구의 사용법을 물어보는 정도일 뿐 대부분의 회원들은 운동에 집중하느라 트레이너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다 다들 오기 전에 유튜브로 공부하고 온다니까 어떤 부위를 어떻게 뺄지 근육은 어디를 늘릴지 어떤 동작을 몇 세트 할지 계획이 다 있다고 유튜버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이제는 헬스장이 장소와 운동기구를 빌려주는 곳이 됐다며 박관장은 웃었다 이곳으로 옮긴 뒤 주희의 일상은 다시 평온하고 조용해졌다 여성 전용 헬스장 여성 전용 헬스장으로 옮기길 잘했어 전에 있던 곳은 이렇지 않았다 주희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사람이 아주 북적거리는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새 클럽 안은 남자 회원들로 북적거렸다 단순히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다 어떤 회원은 운동보다 주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주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걸었었다 누구 하나가 주희에게 PT를 받겠다며 등록을 하자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PT를 신청했다 주희는 그마저도 달갑지 않았다 그들의 속셈이 뭔지 빤히 보였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진심으로 주희와 운동을 할 마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들은 트레이너로 주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주희의 얼굴과 몸매에만 집중했다 돈을 주고 주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은 그들은 웨이트 동작을 하는 틈틈이 농담을 걸고 엉뚱한 동작으로 주희의 손길을 기다렸고 사적인 호기심을 드러냈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는 주희를 밖에서 기다리는 남자도 있었다 같이 술 한잔하기 위해 기다렸다는 말에 주희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었었다 오전으로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곳의 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오전 시간을 맡고 있는 트레이너가 저녁 알바를 해서 시간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자신도 오전에 맡고 있는 주부 프로그램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주희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아챘다 오전 시간 트레이너가 귀띔해 주었던 게 생각났다 오전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주부와 관장이 내연관계라는 소문이었다 그래 주부는 오후 시간에 짬내기가 힘들겠지 관장이 누구와 눈이 맞든 자신이 알 바 아니었다 관장에게도 근무 시간을 오후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셈이었다 심지어 관장은 남자 회원들의 호의를 좋게 생각하라며 이번 기회에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라는 참견까지 했다 이제 슬슬 결혼도 해야 하는 나이 아니야? 잘 한번 찾아봐요 주희의 불편함이 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친 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거지 결혼 상대를 찾거나 당신들 눈요기가 되려고 온 게 아니야 한두 명이라면 적당히 처리하고 끝내겠지만 잘 알아듣게 정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놈이 찝적거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 같았다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 운동 시간까지 방해받는 일이 계속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을 즈음 끈덕지게 주희의 곁을 맴돌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톡톡 건드려 대는 한 회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다 따끔하게 뭐라 한마디 하려고 하면 주희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퇴근하면 뒤를 따라왔다 하루 종일 놈의 기척이 느껴졌다 아예 스토커가 되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인내력도 바닥이 났다 결국 직장을 옮기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중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박은영 트레이너가 여성 전용 헬스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박 관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었고 마침 새 직원이 필요하단 참이라며 주의를 반겼다 직장을 옮긴 탓에 출퇴근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래도 집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무엇보다 짜증을 유발하는 남자들이 사라진 게 개운했다 달리기에 집중하던 주인은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직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다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주의를 둘러보고 탈의실을 확인하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현관문을 두드렸다 주인은 얼른 아령을 집어들고 발소리를 줄인 채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아, 저예요 최은서예요 최은서? 아, 마지막으로 나간 회원이었다 주인은 아령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은서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려 했다 어둠 속에서도 최은서가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게 느껴졌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해요 저, 잠깐만 여기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물건을 놓고 간 건 아닌 모양이다 나간 지 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미 영업을 끝내고 불까지 끈 헬스장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는 것도 모자라 잠깐 있다 가겠다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다 주인은 일단 은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며 헬스장 불을 켰다 은서는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불안한 표정으로 실내를 서성거렸다 무엇 때문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주인의 질문에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던 은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기 건물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몇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예요 계속 이렇게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요 최은서는 등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회원이다 아직 이름도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그러니 개인사도 당연히 잘 알지 못했다 정말 미치겠어요 여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주인은 불안해하는 은서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았다 여성 전용 헬스클럽에 오니 이런 일도 있구나 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였다 피곤과 짜증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겁먹은 회원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주인은 은서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다 자세히 얘기해 봐요 안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사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꾸었는데요 남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았다 남자는 이럴 때 더 집요해진다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하는 은서를 보다가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좌우로 꺾었다 겨우 풀리던 근육들이 다시 뻐근해져 오는 게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주인은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며 은서에게 물었다 직장은요? 그것도 옮겼어요 다시 직장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혹시 SNS 해요? 인스타나 페북 같은 거? 예 그렇죠 그거야 하지만 계정도 바꿨는데요 친구 타고 들어오면 못 찾을 것도 없죠 은서는 놀란 듯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주인은 한마디 해주려다 입을 다물었다 남자한테 완전히 모습을 감춰야 한다면서 도대체 인스타그램 같은 건 왜 못 버리는지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면서 안 들키길 바라다니 하지만 은서의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여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놈에게 있다 어디에나 있는 미성숙한 찌질이들 주인은 은서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단 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은서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실내의 불을 껐다 아 죄송해요 퇴근하셔야 하는데 은서는 주의의 행동을 오해하고 가방을 챙겨들었다 가려고요? 그 남자 밖에 있다면서 네 하지만 여기 문도 닫아야 하니까 주인은 은서의 어깨를 토닥이고 창가로 걸어가 건물 앞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남자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요? 주의가 뭘 하려는지 눈치챈 은서가 조심스럽게 주의의 등 뒤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 저기 저 후드티 입은 남자예요 주인은 은서가 가리키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 정확히 가늠되진 않았지만 큰 덩치는 아니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이대로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다 은서는 남자가 고개를 들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주인은 겁에 질린 여자의 얼굴을 힐끗 보다가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은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했다 주의의 질문을 오해한 것 같았다 주인은 그녀를 빵이 쳐다보다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남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숨고 도망다니고 이런다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경찰에도 신고해봤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경찰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구경꾼에 불과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겁에 질려 울먹거리는 은서를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오갔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다 사귀기 전까진 남자가 이런 놈인 줄 몰랐을 거다 어쩌면 그래서 놈의 겁박이 더 무섭게 느껴지겠지 그럴수록 놈은 최은서를 더 몰아세우고 끈질기게 들러붙을 거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주인은 그 말을 꿀꺽 삼켰다 모든 여자가 주이처럼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보통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동안 쌓인 여러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틈을 보인다 그 틈을 본 남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여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손아귀에서 놓아주지 않는다 남자가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 가슴 조이며 숨죽이고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자도 놈을 물리치기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숨는 순간 남자는 더 치고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넓힌다 남자의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완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인은 굳이 자신의 해결 방법을 얘기해줄 마음은 없었다 완전한 이별이란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의 성향과 관계의 밀도에 따라 남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방법은 은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선 주이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건 봐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은 창밖을 쳐다보며 은서에게 물었다 저 남자 이름이 뭐예요? 네? 남서준이요 허준이요 주인은 은서의 손을 잡고 코가 닿을 듯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잘 들어요 저놈이랑 진짜 끝내고 싶으면 저놈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해야 해요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쪽도 있어요 들은 쪽도 안 해요 겁먹지 말고 애원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요 정색을 하고 눈동자 너머의 놈한테 말해요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마지막 말은 목 안으로 삼켰다 은서의 내면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면 소용없다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온 마음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진심으로 분노를 뿜어내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놈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라고 사냥감이 되지 말고 이제부턴 내가 널 사냥할 거니까 겁을 먹을 사람은 바로 너라고 얘기를 하라고 주인은 계속 은서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떠올렸다 그렇게 마음으로 건네면 은서가 알아듣기라도 할 것처럼 내 눈에 띄면 그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은서의 눈에는 걱정과 망설임 겁을 집어먹은 초식동물에 연약한 눈물이 가득했다 주인은 은서를 안아주고 싶었다 겁먹지 마 제발 겁먹지 말고 싸워 하지만 주인은 그 말 대신 가방을 챙겼다 나갈 준비를 끝낸 주인은 은서의 팔을 잡고 말했다 어떤 말을 할지는 회원님이 잘 생각해봐요 여기 있다가 10분 뒤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요 남자는 내가 따돌릴 테니까 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흠 그런 건 나한테 맡기고 응? 10분 뒤에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나와서 아 문은 따로 잠그지 않아도 돼요 주인은 은서를 남겨두고 헬스클럽을 나왔다 건물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남자가 몸을 내밀어 다가서려다 주의의 얼굴을 확인하고 걸음을 멈췄다 남자는 이내 시선을 돌리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키는 주의와 비슷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욕설이 그때 주의의 귀로 들어왔다 뭐라고요? 주의가 돌아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이던 남자는 이내 인상을 쓰며 말했다 그쪽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최은서 기다려요? 남자의 눈이 커졌다 주의는 남자를 쳐다보다가 몸을 돌렸다 지금 만나러 갈 건데 은서 씨한테 볼 일 있으면 따라와요 주의가 걸음을 옮기자 머뭇거리던 남자는 이내 주의의 뒤를 따라왔다 은서 어디 있어요? 주의는 주의를 둘러보며 근처 골목으로 향했다 여긴 CCTV가 너무 많거든 그러나 생각보다 사각지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무리 번화한 도시라고 해도 건물과 건물 사이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조용하고 은밀한 공간은 충분히 있었다 주의를 따라오던 남자는 어느새 주의의 앞을 가로막았다 은서 어디 있냐고 당신 누구야? 저기 저 건물 사이로 들어가면 뒤쪽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은서는 내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놈은 더 들어보지도 않고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건물 뒤편 지하는 막다른 벽이 있을 뿐이다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는 몸을 돌렸다 바로 뒤까지 따라간 주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다 남자가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주의는 다시 한번 전기 충격을 주었다 남자가 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졌다 바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 놈의 갤러리 앱부터 확인했다 흥 이런 놈들 특징은 내가 너무 잘 알지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진 중에 은서의 사진도 있었다 그때는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협박용으로 쓰기에 충분한 사진과 동영상들 주인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몽땅 지웠다 깔끔하게 갤러리가 지워진 걸 확인한 주인은 남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대고 사진을 찍었다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도 남자는 얼굴을 가리려고 손을 들었다 주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다시 남자의 얼굴을 찍었다 남자가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주위가 누워 있는 남자의 배를 발로 걷어 찼다 흥 이럴 때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 주인은 남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일으켜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다. 너야말로 뭐하는 거야?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남자는 대답 대신 팔을 뻗어 주희의 손을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주희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다. 주희는 남자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 남자의 입에선 이제 신음소리가 아니라 비명이 들렸다. 너 엄마한테 안 배웠니? 친구가 너랑 놀기 싫다고 하면 그냥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때 쓰면서 징징될 나이는 지났잖아. 니가 뭔데 참겨냐? 주희는 남자의 등 뒤로 꺾은 팔을 더 위로 올렸다. 흥, 곧 죽어도 으르렁거리겠다 이거지. 그러자 남자는 고통에 못 이겨 몸을 비틀었다. 주희는 남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다시 한번 팔을 힘껏 꺾어 올렸다. 투둑, 뼈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비명을 내질렀고 빠진 팔이 아래로 축 늘어졌다. 주희는 다시 남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남자는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다. 주희는 놈의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했다.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남자의 휴대폰 화면을 찍었다. 화면을 넘기며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뒤 남자의 눈앞에 휴대폰을 내밀었다. 자, 네 폰에 있는 연락처, 카톡, 인스타, 페북 다 찍었어. 네 그 찌질한 얼굴도 찍었고 한 번만 더 은서 앞에 나타나면 널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네 얼굴 보게 될 거고 네가 한 짓도 알게 될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게 뭔지 아니? 아시발, 인연이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바닥에 쓰러져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는데도 남자는 호기롭게 주희의 신경을 건드렸다. 주희는 있는 힘껏 남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바닥에 내려쳤다. 몇 번이고 놈의 머리를 잡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버둥거리던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손을 놓자 머리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바닥으로 붉은 액체가 조금씩 번져가는 게 보였다. 주희의 머릿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번쩍거렸다. 주희는 그제야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남자가 욕을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멈춘 건 은서 때문이다. 만약 이놈이 죽는다면 은서가 증인이 될 테니까. 주희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놈의 숨소리가 들렸다. 주희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희의 무게에서 풀려난 놈은 바닥에 벌렁 누웠다. 조금 전까지 욕을 내뱉던 이분 거친 숨을 몰아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이 자식에게 이름을 말했었든가 그런 기억은 없다. 놈이 두려워서는 아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게 싫을 뿐이다. 주희는 바닥에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주었다. 남자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주희는 충격기를 가방에 넣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알았어? 대답 안 해? 주희가 가방에서 다시 전기 충격기를 꺼내자 남자는 미친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다. 주희는 놈을 내버려두고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놈이 휴대폰으로 주희를 찍고 있었다. 주희는 주머니에서 잭 나이프를 꺼냈다. 남자의 표정이 금세 바뀌었다. 이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주희는 남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댔다. 놈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거렸다. 살려주세요. 다시 눈을 안 걸게요. 남서준 너 어디 사는지도 알아. 뭐 하는 놈인지도 알고 앞으로 네가 뭘 하고 살지 난 하나도 관심 없어. 근데 네가 다시 내 눈에 뜨면 넌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주희는 남자의 귀 밑에 칼날을 들이댔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의 흔적이 턱에 그려졌다. 남자의 숨이 가빠졌다. 이건 오늘을 잊지 말라고 새겨주는 거. 다음에 내 눈에 보이면 너는 이 흔적을 따라서 이 흔적을 따라서 고랑을 깊게 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다시는 안 그럴게. 남자는 저항할 생각도 없는 듯 했다. 눈에 띄게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주희는 칼을 거두고 남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힘껏 담벼락에 집어던졌다. 어둠 속에서 액정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희는 잭 나이프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내리찍었다. 그런 주희의 모습에 질린 듯 남자가 몸을 질질 끌면서 뒤로 물러났다. 주희는 휴대폰이 완전히 분해되어 조각이 되고서야 비로소 칼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있어봤자 피곤할 뿐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물에 몸을 씻고 싶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졌다. 주희는 근처 건물의 현관에 잠시 서서 비를 피하며 가방을 열었다. 스포츠 타워를 꺼내 칼과 손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는 타워를 가방에 넣고 우산을 펼쳐 쓰고 걸음을 옮겼다. 찌뿌둥하던 몸은 어느새 풀려 있었다. 가볍게 목을 돌려보았다.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었다. 적당한 아드레날린이 몸을 가볍게 만든 모양이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주희는 놈을 협박하며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한동안은 은서 주변에 나타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내일 은서를 만나면 만약을 위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도로 쪽으로 나온 주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대신 빈차 표시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택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3장 택시는 자유로를 벗어나 일산으로 들어섰다. 일산 어디예요? 글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 남자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괜히 헛기침을 했다. 주희는 자연스럽게 기사의 한쪽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물었다. 그런 손님 가끔 있다면서요? 비도 오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네요. 어디 조용한데 알아요? 아니 지금 열두시도 넘었고 차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해봤어? 계속 말이 많던 남자는 주희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갈지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는 곧 어딘가가 생각났는지 주희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어, 이 건방에 조용한 데라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어디든 좋아요. 가요. 주희의 말에 남자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 자동차는 킴텍스 뒤편의 수변공원으로 향했다. 주희도 그가 어디를 가는지 대충 감을 잡았다. 거기라면 가본 적이 있었다. 주변은 허허 벌판이고 간간이 농장의 비닐하우스들이 늘어서 있을 뿐이다. 당연히 가로등 같은 것도 없다. 더구나 이렇게 비오는 밤이라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다. 잠시 차를 대고 은밀한 시간을 보낼 곳이라면 얼마든지 있다. 남자는 룸미러로 주희의 표정을 살폈다. 주희는 짐짓 모른 척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동차는 고요하기만 한 시골길에 멈춰 섰다. 남자는 잠깐 꼼짝도 하지 않다가 결심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주희는 느긋하게 뒷좌석에 등을 기대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남자는 침을 꼴깍 삼키더니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린 뒤 뒷좌석 문을 열고 주희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주희의 다리에 손을 올렸다. 이미 상체는 주희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주희의 목에 닿았다. 레깅스를 봤을 때부터 찍고 싶었어. 남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주희는 그의 몸을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남자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다. 저항 한 번 못하고 남자의 몸이 다시 출렁였다. 주희는 가방에서 운동화 끈을 꺼내 남자의 손목을 뒤로 묶었다. 의식을 잃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희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거칠게 몸을 때렸다. 잠깐 동안 온 몸이 젖어버렸다. 주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젠가 숲에서 이렇게 비를 맞던 날이 생각났다. 그래, 비가 내리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주희는 곧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았다. 운전석으로 올라탄 주희는 조용히 차를 몰아 자신만의 숲으로 향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렸다. 누구에게나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던가? 주희의 짐작대로 할머니의 독초는 꽤 유용하게 쓰였다. 주희는 할머니와 살면서 어른들 역시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배웠다.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편먹고 누구를 따돌리기도 했다. 농사일이 끝나는 겨울이면 동네 할머니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심심풀이 화투도 치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동네 잔치하듯 푸짐하게 음식을 해서 나눠먹기도 했다. 동짓날이라고 팥죽을 끓여 나눠먹던 날이었다. 주희는 마을회관에 있는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남은 팥죽을 받으러 회관에 둘렀다. 할머니는 더 놀다 가겠다며 주위를 먼저 올려보냈다. 마을회관에서 노는 날이면 할머니는 저녁때나 돼야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30분도 안 되어 돌아왔다.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 응? 아, 아니다. 그냥 머리가 아파서 왔어. 정말 머리가 아팠는지 할머니는 베개를 가져다 자리를 잡고 누웠다. 주방에서 얻어온 팥죽을 먹던 주인은 방 안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혼잣말을 들었다. 망할 년. 누구한테 망 말이야? 응? 할 말이 있고 못할 말 있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 그제야 할머니가 누군가와 싸우고 왔다는 걸 눈치챘다. 화투를 치다가 샘을 자꾸 속이거나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억지를 부리는 할머니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이었나 생각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며칠간 마을회관으로 가는 발길을 끊었다가 누군가 찾아와 몇 마디 말을 붙여야 기분을 풀고 마실을 가곤 했다. 며칠이 지나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구급차가 보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 이따금 마을로 구급차가 들어오는 일이 있다. 누구 집 앞에 차가 멈추면 며칠 뒤 그 집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곤 했다. 주인은 할머니 생각이 나서 다급히 구급차 뒤를 따라 다른 아이들과 뛰었다. 다행히 구급차는 마을회관 옆 파란 지붕 앞에 멈췄다. 파란 지붕집을 기웃거리던 주인은 그 집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보고 집으로 뛰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칡뿌리를 잘게 자르고 있었다. 할머니도 저 소리 들었지? 어? 구급차가 왔었어요. 누가 갈 때가 된 모양이지.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이 잘게 자른 칡뿌리를 신문지 위에 널었다. 이미 누가 병원으로 실려간지를 다 아는 것 같았다. 주인은 동짓날 할머니가 누구랑 싸웠는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를 달래려고 왔던 진준의 할머니와 나누던 얘기를 우연히 들었었다. 아유 알잖아. 그 옆에 내 생각 없이 아무 얘기나 짓거리는 거. 임자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지금 나랑 싸우자고 왔어. 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렇게 넘어가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속을 뒤집어 놓지. 이런 일이 어디야? 한두 번이야. 아 그럼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살다 보면은 이웃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진준의 할머니의 말 때문이었는지 다시 안 볼 것처럼 차갑게 말하던 할머니가 어제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주위를 앞세워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먹으라고 건네주고 파란 지붕집 할머니에게도 한 그릇 나눠주었다. 아 살아 있을 때 잘 해야지. 목숨도 다 자기 아기 나름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알듯 모를 듯한 소리를 했다. 무슨 말인지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파란 지붕집 할머니는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다. 할머니들끼리 모여 평소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주인은 왠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알고 있었다. 나물 반찬을 만들어 여러 통에 담았지만 파란 지붕집 할머니에게 건네준 나물 반찬은 할머니가 따로 만든 것이었다. 주인은 며칠 동안 경찰이 찾아올까 봐 조마조마했다. 엄마와 아빠를 따라 다시 서울로 오기 전까지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그때마다 주인은 집 뒤 창고에서 나무를 들고 오는 할머니를 유심히 지켜봤다. 모든 알뜰히 모아두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4장 정신이 든 남자는 자신이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는 걸 깨달았다. 달리는 자동차의 트렁크함은 좁고 어두웠다. 손은 뒤로 묶여있고 구겨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흔들리는 자동차 트렁크에 누워있으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지? 누가 운전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남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납득해보려고 머리를 굴렸다. 뒷좌석으로 간 것까진 기억이 난다. 여자한테 몸을 밀착하는 순간 온몸에 격련이 일었다. 몸에 가늘 사이도 없이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다음 전개가 자동차 트렁크 안이라니. 이 모든 건 그 여자의 짓이 틀림없다.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지 한참 덜컹거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어딘가 정체하는 게 느껴졌다. 차체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비는 멈춘 듯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어보니 누군가 운전석에서 내려 뒤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트렁크가 열리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깜깜한 걸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진 않다. 남자는 자신을 향해 씩 웃는 여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여자의 눈은 아까와 달리 차갑게 변해 있었다. 순간 깨달았다. 여자는 익숙한 듯 거침없이 남자를 트렁크에서 끌어내렸다. 비에 젖은 풀들이 많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다. 남자는 바닥에 누운 채 이곳이 어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비를 뿌린 구름이 지나고 환하게 뜬 달 덕분에 주변 풍경이 차츰 눈에 들어왔다.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다. 어느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어디야 여기? 지금 그게 궁금해? 여자는 한편에 쌓아둔 나무더미 뒤로 가더니 안에서 뭔가를 찾아 꺼냈다. 툭툭 하나 둘 밖으로 떨어지는 연장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저게 뭘까? 하는데 삽을 든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걸음을 옮겼다. 야! 너 당장 이거 안 풀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자는 누군가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태어난 여자의 태도를 보자 절망감이 밀려들었다. 남자는 손목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끈을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기를 내버려두고 익숙하게 땅을 파고 있는 여자를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자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여자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지 말고 말로 해 말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삽을 집어던지더니 주변에서 다른 연장을 집어들고 남자에게 걸어왔다. 도끼였다. 뭐야? 거침없이 다가오는 여자의 모습에 바짝 겁먹은 남자가 목소리를 줄였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나 땅을 파고 있잖아. 땅을 왜 파고 있을까? 남자도 궁금했다.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아까 물어봤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냐고. 근데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남자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다. 잠시 생각을 더듬다 택시 안에서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게 이런 의미였다고? 남자는 어이가 없었다. 꿈을 꾸는 듯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남자의 앞으로 다가온 여자는 그대로 도끼를 내려쳤다. 남자는 간신히 몸을 돌려 도끼날을 피했다. 여자는 다시 도끼를 들어올렸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살려줄 거야! 남자의 질문에 흥미를 느꼈는지 여자의 팔이 스르르 내려갔다. 음, 이제 생각났어. 하고 싶은 게 뭔데? 여자의 눈이 반짝거렸다. 남자는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얘기하면 살려주는 거야? 보내주는 거지? 뭐, 대답이 마음에 들면? 어서 얘기해봐. 뭘 하고 싶은데? 응, 집에 돌아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지만 지금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 미친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이 악몽을 지워내고 싶었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주변을 걸었다. 남자는 여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어떻게든 끈을 풀어보려고 손목에 힘을 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툭 끈이 끊어졌다. 남자는 재빨리 여자의 표정을 살폈다. 아직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듯했다. 여자가 다가올 때를 노려 남자가 반격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다가온 여자가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다. 여자가 내려친 도끼가 남자의 발목을 내리찍자 아까와는 또 다른 고통이 밀려들었다. 아니 몸이 느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거침없는 행동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여자의 동작은 간결하고 능숙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르다 지친 남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다. 아니다. 이렇게 끔찍한 아픔을 느끼는데 꾸밀 수는 없지. 인연? 도대체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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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여자는 남자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다. 죽이기 전에 땅을 팔까? 아니면은 널 죽인 다음에 땅을 팔까? 죽여. 그러게. 택시에 탈 때만 해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진심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아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미친년한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도대체 왜 날 죽이려는 건데?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다니까. 그냥... 그래. 자동차 사고처럼 하필이면은 그때 내 눈에 네 택시가 보였던 거고 넌 계속 내 신경을 건드렸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말을 듣지 그랬어. 여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살핀다. 전보다 주변이 훨씬 잘 보였다. 휴대폰 불빛 너머로 돌을 쌓아둔 곳이 몇 군데 보인다. 자연적으로 쌓인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를 표시해놓은 것 같다. 주위를 살피던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상황에서 웃는다고? 남자는 고통도 잊은 채 여자를 쳐다보았다. 맞아 맞아. 그래. 내가 전에 파준 곳이 있었다니까. 여자는 즐거운 듯 혼자 한 말을 하더니 걸음을 옮겨 미리 파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다. 몇 번 더 삽질을 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구덩이에서 나왔다. 남자는 그제야 눈치챘다. 나를 묻으려고 하는 거구나. 달아나야 된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여길 벗어날 수 있을까? 미친년이 아니라 살인마한테 걸렸다. 저 작은 돌탑들은 말 그대로 다 돌무덤이다. 자기가 죽인 사람을 묻어둔 곳을 표시한 거다. 하나, 둘, 셋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인 거야? 남자는 정신을 바싹 차리려고 애썼다.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손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 발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신발을 흥건하게 적셨다. 정신이 몽롱해졌다. 겨우 몸을 일으켜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걸음을 뗐다. 뼈가 보일 정도로 발목이 찍혔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인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택시에 올라타기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왔는지 눈앞에서 여자가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얼굴을 막아봤지만 도끼는 그대로 남자의 오른팔을 찍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비명도 나오지 않는가 보다. 남자는 헉하고 숨을 토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도끼에 찍힌 팔뚝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다. 남자는 왼손으로 팔을 붙잡았다. 흘러내리는 피를 막아보려 했지만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만은 알고 싶었다. 도끼를 휘두르던 여자의 손에 어느새 잭나이프가 들려있었다. 남자는 도망칠 의지를 상실한 채 숨을 헐떡이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진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까까지 파마라던 새끼가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땅까지 파놨는데 널 살려줄까? 남자는 다시 한 번 돌무덤들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돌무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더라. 그러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말을 듣지 그랬어. 남자는 여자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여자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면서 구덩이는 왜 파놓은 거냐고. 여자는 남자의 목을 잡아 끌고 거침없이 구덩이로 향했다. 여자는 70kg이 넘는 남자의 무게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구덩이 옆으로 끌고 가더니 남자를 안으로 차 넣었다. 물이 고여있던 구덩이에 얼굴이 처박히자 남자는 숨이 막혔다. 다급해진 남자가 몸부림치며 간신히 얼굴을 들어 소리쳤다. 뭐 왜 나 나한테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여자가 가만히 남자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구나. 생각해. 여자는 삽으로 흙을 퍼서 남자의 머리 위에 뿌렸다. 남자는 몸 위로 떨어지는 흙의 무게를 느끼자 이제는 거의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아직 신랏같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했다. 죽일 생각으로 죽이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나도 오늘은 참아보려고 했거든. 근데 도저히 안되네. 흠 그냥 이게 나야. 말을 마친 여자는 흙을 퍼서 웅덩이에 던져넣었다. 제발 제발 이렇게 죽이 싫어. 남자는 자신의 얼굴을 덮는 흙덩이에 몸을 떨었다. 정말 이렇게 죽는다고? 남자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했다.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할 때 못 들은 척 할걸.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 바로 내려주고 집에 가서 라면에 소주나 한잔 할걸. 남자는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도끼에 찢긴 다리와 반쯤 절단된 팔의 고통만 커질 뿐이었다. 여자가 던지는 흙덩이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덮쳤다.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다. 이대로 죽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자는 입으로 들어온 흙의 맛을 느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주인은 구덩이에 흙을 다 채워놓고 발로 꼭꼭 밟은 뒤 다시 흙을 덮었다. 몇 번이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나자 서서히 주변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다. 근처에 있는 돌을 주어 새로 다진 땅 위에 하나씩 쌓았다.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그래야 같은 곳을 다시 파는 일이 없을 테니까. 적당히 돌을 쌓은 주인은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문득 남자가 끊임없이 외치던 말이 생각났다. 나한테 왜 이러는데 주의가 했던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굳이 그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이유가 있다면 하필 그가 그 거리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었고 주의가 건네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 뿐이다. 아니다. 만약 주의가 서준이라는 놈을 죽였더라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욕구가 주의를 택시로 이끌었던 거다. 주의는 돌무덤 주변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도끼를 휘두르던 순간에 짜릿한 전율이 다시 손으로 전해졌다. 언제부터 이런 순간을 즐기게 됐지? 그런 생각을 하자 바로 강선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강선생이 처음이었지. 기억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첫 살인의 순간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졌다. 아직도 그를 생각하면 그날의 흥분이 생생하게 피어오른다. 강선생은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영어선생이었다. 고3이 되면서 주인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강선생은 아무 학생한테나 친한척 다가가 긴장을 풀어준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힘내라면서 아이들의 등을 슬쩍슬쩍 만지는 것도 신경에 거슬렸다.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올라왔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주인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어느 날 늦게까지 학교에 남은 주희 눈에 강선생이 보였다. 웬일인지 그도 학교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주희는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교정엔 아무도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강선생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이미 주희의 손에 들린 돌멩이는 강선생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강선생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주희는 강선생의 머리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 손에 느껴지는 끈적한 피의 감촉 죽어가는 인간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특이한 채취 주희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몇 번이나 팔을 휘두르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강선생의 얼굴이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다. 참았던 숨을 내쉬자 온 몸을 휘감던 전율이 차츰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주희는 서둘러 교실로 돌아가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교복을 가방에 놓고 나오려는 순간 경비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대로 뒷산을 향해 내달렸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턱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에서 붉고 푸른 불꽃들이 터지는 기분이었다. 주희는 학교를 벗어나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날들이 자신을 기다릴 거라는 걸 느꼈다. 다음날 경찰이 학교로 찾아왔지만 주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집어들었을 뿐이다. 며칠 동안 그날 밤의 일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뒤늦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받아들인 주희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버섯을 따고 독이 든 뿌리를 캤다. 주희는 할머니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건 자기 취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온몸에 피가 돌고 아드레날린이 머릿속에서 폭발하고 손에 땀이 맺히는 짜릿함이 더 좋았다. 가끔 필요할 때는 할머니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늘 미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전에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그 스토커를 죽였을 때가 그랬다. 마지막 출근날 주인은 할머니의 창고에서 가져온 독초 가루를 놈의 단백질 파우더 통에 넣고 잘 섞었다. 그는 헬스클럽에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지난주에 그곳 관장에게 놈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통쾌함도 짜릿함도 없었다. 주인은 누가 뭐래도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팽팽해지는 근육의 긴장감을 즐겼다. 땀냄새를 뿜어내고 피가 튀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너무 좋았다. 택시에 올라탄 주인은 잠시 이 차의 주인이 묻혀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진심이었다. 택시에 탔을 때만 해도 그와 이렇게 엮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용히 가자고 할 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너무 말이 많았다. 주인은 차를 어떻게 처분할지 생각했다. 아 그래 멀지 않은 곳에 큰 저수지가 있지? 이런 자동차 자동차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집어삼길 수 있는 깊고 넓은 저수지. 주인은 얼마 전 읽었던 인터넷 뉴스가 생각났다. 미국 이었던가?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낸 호수에서 몇 대의 자동차와 시체가 발견됐다는 기사였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한 모양이다. 거기도 묻힐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한국에는 여름마다 엄청난 비가 오니 저수지가 마를 걱정은 없다. 뭐 50년쯤 뒤에 큰 가뭄이 들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도 않겠지만 주인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택시를 몰았다. 숲에서는 이른 잠에서 깨어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랄한 여성 살인마가 등장한 소설 이게 처음 같아요. 서미애 작가는 대개 그 작품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어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 끊고 검색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대표작이 아니었나? 살인자의 기억법? 아닌데 그거는 다른 거죠. 핸드폰 이야기 있잖아요. 딸하고 관련된 아무튼 이 작품이 저는 훨씬 더 재미있는데요. 사실 추석 전에 빨리 장편을 준비해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추석 연휴 전날부터 연재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추석 연휴 전에 들으시게 되겠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댓글하고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추석 귀성길에 한번 들어봐 공유해 주시면 그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다면 혹시 그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자비 그 채널 팟캐스트 혹은 재생 목록으로 찾아오시면요. 추리소설 국가별로 이렇게 또 뭐 길이별로 섹션별로 나눠두었으니까 편하게 옛날 작품들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와 작품의 재미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원래 8분짜리 영상 기준으로 광고를 앞뒤 중간에 붙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8분짜리에 3개를 붙이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몇 시간씩 걸려서 작업한 거를 앞뒤 광고만으로 끝내면 저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잖아요. 외주 제작주니까요. 그래서 중간 광고를 자동 설정을 하게 되는데 가끔 유튜브가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광고를 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 나쁘게 그때 걸리신 분들은 댓글로 안잡이한테 막 화내시는 거죠. 야 뭐 광고가 이렇게 많아 그럼 또 이제 안잡이 아껴주시는 분들이 어 나 들을 땐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쉴드 쳐주시는 댓글도 주시고 근데 누구라도 운 나쁘게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광고 폭탄 피하실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한가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직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하시는 분들은 집안 일하면서 힘드실 테니까 그때 혹은 기성길에 안잡이와 함께해 주시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갔다 오신 다음에 만나야 하나요? 아니면 저 멀리 어딘가에서 안잡이와 양자 얽힘을 하실 건가요? 네 그래도 아침 저녁 더위는 조금 가시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명절 추석을 맞게 돼서 그냥 괜히 행복하고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물론 이런 끔찍한 여성을 길에서 만나셔서는 안 되겠죠. 재미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들으시고 진심으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뭐 이런 사람을 명절 때 이런 악당 얘기를 써냐고 하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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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안잡이와 언제 어디서든 양자 얽힘처럼 얽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아 또 까먹었네요. 나는 탐정소설보다는 추리소설보다는 무협소설이 좋아 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보노 보노 잡화점 에서 김용의 영웅문을 비롯하여 어마무시한 무협소설들이 정말 재미나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독의 신 보노보노 잡화점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